여러분 만나서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좋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 오오오오 눌러야죠 눌러야죠 뭘요? 구독 구독 저는 그러면 중국 느낌으로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제 방신이 아 아 공사는 아 베이징 사하이 호가 음 음 어디다가 뽕을 심어? 어 뽕나무를 심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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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케 쇼용, 나선 요비용 쯔이시 와 쥐, 공시 차, 공략 과니닌 홍콩 홍콩 예전의 희망이 나와라 뭐 주윤발? 주윤발 그 영화 배우가 뭐야? 좋았어. 일단 좀 비슷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일단 주윤발 하나 나왔어. 아 주윤발 한국인가요 이거? 나는 이제 러시아어로 가겠습니다. 러시아어로? 좋습니다. 기대됩니다. 러시아어 버전 혜윤이의 당신만을 사랑해. 당신만을 사랑해 러시아어 느낌으로 사랑해. 러시아어 배우가 전달의 노래 희망해. 사랑해. 그들을 사랑해. 스파시밤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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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세 아니긴 해 오이 스파시밤 안녕하세요 다가오고 있어요 러브 러브 스콜쿠아 스콜쿠아 이거 왜 만나 이런 뜻이야 스콜쿠아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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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바야 시바야 아니 시바가 왜 이렇게 자꾸 들리죠 크라시바야 하고 참 이쁩니다 아 이쁩니다 정식으로 아주 의미는 좋습니다 발음이 좀 안좋아서 그렇지 근데 어디까지 한거야 끝난거 아니에요? 어 그래그래 하하하 하하 은혜 기타야 기타야 아멘 하하 하하하 하하하 감사합니다.